출동~~ 출동~~ 다음에 누구 할까? 오~~ 예준아, 여기 미끄럼틀이 있지? 폴리 안에 미니 자동차가 있는데 예준이가 미끄럼틀에 태워줘 이거 근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여기서 빌려 올게 자 여기서 열어서 그렇지 그거 뭐야 예준아? 미니 미니? 미니 이거 두개 자 저 이렇게 해줄게 하나씩 해줘네 하나씩 오오 얘가 스푸키일까 아마? 스푸키랑 로이네 자 하나씨 로이먼저 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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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누구 할까? 폴리 폴리 해볼까? 그래 자 한번 보여주고 콜리 자 그렇지 오 얘 뭐야 엠버 엠버? 맞아 엠버 자 예준이가 한번 굴려줘봐봐 세포키 어 수포키 세컬 아 수컬이야? 어 한번 보여줘 여기 자 한번 굴려볼까? 꼬치 오 이렇게 보여지 자 그리고 천천히 굴려봐 갑니다 굴려볼까 택시네 굴려볼까 돼지처럼 봐봐 돼지 덤프야 덤프 어 그렇지 그렇지 굴려볼까 천천히 키보드 침 어 오이고 그러네 주처럼 생겨서 여기 이빨 있네 예전이처럼 그럼 자 천천히 이제 스콜빛 스콜빛 그래 내려가서 예준이 차들을 스쿨비에 좀 태워줘 알았지? 예준이 이러고 내려갈거야? 내려가 예준이가 하나씩 넣어줘 난 신청해야 됐네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헬로 두 세 네 다 세우 용 Müo 자 보여봐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래도 예쁘다 그치? 응 자 갖고 이렇게 해서 아까 열어줄게 자 나 돼지처럼 생긴 응 둘 하나 둘 죽자 셋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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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이야 다 넣어준거야 예준이가 어? 야 근데 이게 뭐니 이게 훅 다 묻어가지고 이거 오늘 살펴볼게 응? 없어 없어? 응 예준아 오늘 미끄럼틀에서 미니차들 미끄럼틀 태워놨는데 예준이도 재밌게 놀았어요? 어? 재미있었어요? 어? 그래 그럼 예준이도 친구들한테 안녕해줘 안녕 오늘 영상은 해줘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 영상은요 좋아요와 너도 누나들 안녕 안녕 이거 갖고 가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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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